안녕하십니까 스위시에서 이렇게 에 한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퍼져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즉 다시 뭐 이걸 이제 프로쇼에 가서 여기 동영상을 올리고 감기기 시작 전까지 동영상을 두었다가 그리고 동영상은 그때 시간에 없어지고 이렇게 감기면서 한계가 끝이 나도록 고려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동영상으로 저장이 안되니까 이거를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캡쳐를 해야 됩니다. 캡쳐를 이번 참에 여러분들이 조금 미숙하셨던 분은 확실하게 좀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는 아이콘을 뽑아 놨는데 파워 디렉터의 화면 레코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요 이렇게 뜹니다. 저는 맞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왔죠. 여기 보세요. 가로 길이를 800으로 하고 세로를 450으로 하고 그럼 여기 이제 800에 450으로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좀 맞추세요. 적당하게 이제 앞으로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여섯 개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맞춰 놓고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하세요. 레코드 버튼을 딱 클릭한 후에 이제 레코드 됩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이 글씨는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플레이 해 놓고 그 다음에 스위시를 플레이 시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스위시가 정해되는 요게 전부 약 28초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100프레임 이고 700프레임 까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프레임 4초 끝에 601부터 700이 4초 가운데가 이제 500프레임이 5는 25 이렇게 해서 한 25초 그래서 약 28 아 미안합니다. 계산이 잘못됐나? 예 우선 계산이 있다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 이제 다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스위시를 플레이 중지 시기고 요거를 다시 올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요때 요걸 스톱 버튼을 딱 누르면은 탐색기가 열리면서 여기에 캡처 번호가 요번에 요 캡처한 것이 여기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8 요거를 이제 요거는 나중에 받아서 베가스나 사이버링크에 가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 번호를 딱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우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놓고 다시 요거를 끄고 스위시 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를 열어봅니다. 전부 다 열면 또 좌도 열고 우도 열고 좌펼침 열고 우펼침 열고 또 우에 우펼침도 열고 우롤도 엽니다. 자 그렇게 열고 보면요. 요게 이제 그림이 좌1이 그림이고 좌2가 그림입니다. 여기 우1이 그림이고 또 우2가 그림입니다. 자 요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사진으로 바꿔 넣어야 되는데 원장 사진을 넣으면 이게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작업 준비를 할 때 포토스케이프에서 세로로 두 동가리를 내서 저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바꿔 넣겠습니다. 자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실 분도 있는데 잘 보세요. 좌1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요걸 바꿔 넣겠단 말이죠. 여기 보입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오픈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요걸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탐색기가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께 저장해 놓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동영상에 세 폴더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동강 낸 사진이 아웃풋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a1 여기 이제 첫 번째인데 001이 좌측입니다. 요걸 선택을 하고 열기 하면은 요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눌러서 혹시 찌그러졌을지도 모르니까 요걸 딱 한번 클릭해 줍니다. 요번에는 우2를 선택하고 우2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름과 다르지 같은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요걸 눌러서 같은 것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우에 가서 우1을 선택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요렇게 요번에는 a1의 002가 우측입니다. 요것을 이제 찌그러진게 보이죠. 그럼 보세요. 요걸 눌러서 p2 쉐이프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죠. 다시 우1을 선택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진을 넣어주겠습니다. 우2 우2 요것도 찌그러지네요. 다시 요렇게 p2 쉐이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사진이 바뀐게 들어갔죠. 그죠. 자 바뀐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다시 또 악기처럼 캡쳐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건 낮은 문이 안 나오지만 우선 이렇게 씬 다시 1을 선택을 해 놓고 여기에 요걸 올리고 자 요걸 옆으로 끄집어 내죠. 그럼 여기 아까 맞지 않았던 것이 거의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레코드 버튼을 딱 클릭한 후에 이렇게 요 숫자가 다 지나가거든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요 시간이 한 24초 20초 정도 이렇게 기다리면 다시 감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을 올리고 스톱을 시키고 또 요것도 자 요번에는 이제 쿠버입니다. 그죠. 캡쳐쿠로 딱 나타내줍니다. 요걸 끄고 요것도 플레이 중지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또 밑으로 내려놓고 한 개만 더 하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볼 수는 없으니 요요. 요령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사진을 바꾸겠습니다. 좌 2를 선택하고 요걸 눌러서 요번에는 2 다시 2번에 왼쪽 그죠. 열기하고 자 요것도 한번 해주는게 좋겠죠. 그리고 요것도 좌 2도 같은 사진입니다. 그죠. 여기를 눌러서 2번에 요거죠. 2번에 001 열기하고 요것도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요번에는 우 다시 눌러서 요거 A2에 002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하고 요거 맞네요. 안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할 필요 없습니다. 찍으라. 안찌그러지니까. 다시 002를 넣고 하고 다시 플레이 해볼까요. 잘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캡쳐를 하겠죠. 자 요것을 올리고 올리면 여기 썬이 벌써 잡혀 있습니다. 됐으니까 놔두고 요거 럭커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하고 여기다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플레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약 20초 정도를 기다리게 되면 이제 감기겠죠. 자 그럼 이제 요것을 스톱 시키고 어느걸 먼저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요것을 올려서 스톱을 시키고 이제 이 강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벌써 9초 9분 정도 됐습니다. 근시 10분이 되었으면 요 스톱 1